안녕하세요. 저는 지규 오빠 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임지규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처음에 배우와 팬으로 만났는데도 자신의 꿈이거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솔직하고 되게 편하게 사람을 대해서 놀랬고 지금까지도 그 모습들이 이어지는 거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그런 점들이 오빠의 장점인 것 같고 또 얘기를 하거나 조언을 했을 때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고 고마워하는 부분들도 오빠의 인간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임지규의 올앤 팬 정혜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켜봐온 지규 오빠는요.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노력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예전에 오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오빠는 연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기가 좋아서 팬이 되었지만 11년 동안 오빠를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오빠의 마음과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작은 역에도 더 좋은 얘기를 보여주시려고 여러 번 연습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멋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편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오빠, 언젠가 오빠가 오랜 시간동안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그 자리에 기다려주셔서 제자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쇼비즈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임지규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Talented actor 임지규 delights many with his rich performances which stand out through his characters and productions. He is spicing up the TV drama Your House Helper with his flawless acting these days. 임지규 has been an actor for 17 years and has been on the go without any breaks. So let's learn all there's to know about 임지규 right now. 저희 드라마는 하우스 헬퍼 주인공이 집도 엉망이고 또 삶의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집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삶도 그 하우스 헬퍼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힐링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주인공 다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친구가 광고회사에 일을 하게 돼요. 그 광고회사에서 상사로 있는 사람이고 이름은 오윤기라고 합니다. You played a countless number of characters in many wars until now. So what's your most memorable production, 쥐규? 얼마 전에 끝난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인데요. 처음 오디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본을 보고 제가 이제껏 안 해봤던 역할이었어요. 어떤 역할이었냐면 되게 쓰레기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되게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못된 의대생이고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도 실제로 사랑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이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해서 이 여자친구를 통해서 이제 둘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할 수 있다고 오빠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고 드라마에 찍게 됐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으면 사실 거절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 드라마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또 장남이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올라와야 했고 집안이 좀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줄 여력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고 근데 수없이 오디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디션에 떨어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주인공들의 인터뷰나 지금 잘 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제가 지금 겪는 이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힘들었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이래서 한 게 아니니까 힘들어도 즐거웠던 시간 제가 유일하게 끈기가 없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일이 이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인터뷰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말을 좀 재미없게 하는 사람인가봐요. 근데 작품을 할 때는 코미디를 좋아해요. 제가 출연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잠깐 웃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주는 드라마, 영화, 캐릭터 작품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아들이 있거든요. 23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제 아이에게도 함께 볼 수 있는 배우, 아빠가 되고 싶어요. You've been an actor for a majority of your life. So tell us how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viewers. 제가 출연한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 작품을 보는 시청자나 관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배우가 그렇게 써요. 필요한 역할을 소화해 내고 있네? 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준비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힘도 났으면 좋겠고 보잘것 없는 배우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렵겠지만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It's time for Mission Box Where we learn more about 임지규 through a new mission. Let's go! 8번 미래를 한번 자신의 미래에 자신을 그려보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볼까요? 제가 그린 저의 미래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23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요. 지수인데 이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연히 방송에서 하우스 헬퍼를 재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짧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장면을 보고 아빠 이러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출연한 작품을 아들도 즐겁게 봤으면 좋겠고 또 아들의 응원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혹시나 여건이 된다면 둘째도 있으면 어쨌든 두 명까지는 한번 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미래로 왔습니다. 쇼비즈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출연한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지규 임지규 is a fantastic actor, father and husband who is very sincere and passionate. His rich acting stands out in various works and he said he wants to repay everyone's love through his acting which is filled with hope and dreams. We wish 임지규 only the best in his future endeavors. 부 supreme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